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을 한번 해먹겠다고 나와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멀쩡한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꼴값을 뜨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꼴값을 뜰다는 말은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아니꼬운 행동이나 주제에 넘은 행동이나 잘난 채 할 때 비꼬는 투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6월 17일 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자 대권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 말이 참으로 귀에 거슬리고 눈에도 거슬립니다 대기업 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재벌 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 이 같은 발언을 확인하자마자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도대체 당신이 뭔데 3년간 급여를 동결하자 말자 하는 건가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데 배당을 3년간 동결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게 당신 건가 뭐 이런 이야기도 뒤를 따르게 됩니다 당신이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가 도대체 당신이 뭔가 이런 표현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주제에 넘은 이야기고 한마디로 선을 넘어버린 그런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세균 전 총리가 본심이 아니라 뭔가 좀 튀어야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전략적으로 사용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고 또 해서 안 되는 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3년 동결 또 주주들에 대한 배당 3년 동결은 아무리 대권 후보가 인기를 개량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주장 그러니까 도를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 출정실을 마친 정세균 후보는 CBS 라디오의 김현정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해명 겸 부연 설명을 다합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 직원 월급을 어떻게 정부가 동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정세균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그냥 동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것이 노사정위원회 방식인데 대표성이 극히 의심되는 몇몇 단체에 대표가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뭔가를 밀어붙이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성 없는 단체들이 합의만 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아무렇게나 제어하거나 빼앗을 수 있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임금을 동결하는 거라든지 배당을 동결한 모든 것이 타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한테 모 그룹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의 사고방식 치고는 참으로 위험한 그런 방식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누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이 화가 납니다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주장을 정세균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은 정 후보 자신도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그런 위험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총리는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득 격차를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심하게 확대시킨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맞닿던 사람입니다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분이죠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자진에서 대기업들이 동참하겠습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자 대권 후보는 자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노사정 간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중요한 현안으로 대타협을 이뤄보자는 겁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다 부자도 아닌데 갈라치기하는 느낌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느낌 같은 게 안 들겠습니까? 정세균 후보는 여기서 한 발걸음 뒤로 물러서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몇몇 사람의 정세균 전 총리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K씨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맨날 특정 홍보용 단어를 동원합니다 그들이 주로 동원하는 단어는 타협, 공생, 상생 이런 것을 갖다 붙이고는 정작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런데 결론은 자기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상위계급의 부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표받친 하위계급에 주겠다는 말뿐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결국은 정책화되지 않았지만 발언만으로 보면 전형적인 그런 표퓰리즘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분은 피의님입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국무총리도 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경제 대통령 되시겠다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허허허 하고 웃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얼마나 기이한 그런 발언들을 우리가 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라는 것이 약조가 헌법에 채화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대권 후보들의 발언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배당을 3년간 동결하고 봉급을 3년간 동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을 정세균 후보를 만나면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가? 그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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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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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가